너라면 어디에 숨었을까 나라면 어디부터 찾을까 이걸 다 인상하고 있을까 어디보자 찾았다 우리 누가 이기나 한번 시합해볼까 콕콕 숨어봐라 머리카락 다 보이니까 오 네가 쓰는 그 향수 여기까지 느껴지네 나 그 향기 좋아하는데 이건 의외로 쉬워 왜냐면 난 널 알아 찾아도 미워 엄마 그만큼 널 잘 알고 있다는 거니까 너라면 어디에 숨었을까 나라면 어디부터 찾을까 이걸 다 인상하고 있을까 어디보자 찾았다 가자 이건 우리가 아님 다들 이해 못하지 우리 둘만의 게임 잠시만 break time 가지고 전만 쉬었다 하자고 손만 조금 부르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이건 의외로 쉬워 왜냐면 난 널 알아 찾아도 미워 엄마 그만큼 널 잘 알고 있다는 거니까 너라면 어디에 숨었을까 나라면 어디부터 찾을까 나라면 어디부터 찾을까 이걸 다 인상하고 있을까 어디 보자 찾았다 가자 너라면 어디에 숨었을까 나라면 어디부터 찾을까 이걸 다 인상하고 있을까 어디 보자 찾았다